그 영국에서 재면된 실험을 했어요. 대략 쌍둥이 2400상 정도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운동을 거의 안 했고 한쪽은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대략 한 일주일에 한 5 6회 정도 한 번 할 때 한 30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 둘 사이는 사실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운동을 많이 평소에 하고 있는 쌍둥이의 텔로미어는 길이가 더 길더라는 겁니다.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 10년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운동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더 10년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30분 운동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조깅을 단 한 번 정도만 한다고 해도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략 한 5에서 6년 정도 더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운동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의 효과는 많습니다. 특히 우울증 있으신 분들 우울증에는 운동이 우울증 약에 필착할 만한 효과도 냅니다.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 뛰어보세요. 걷고 움직이고 뛰어보세요. 보통 우울하신 분들 우울하니까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계속 뛰고 움직이시면 분명히 우울증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 좋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 사실 방송이든 책이든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운동법들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건 따라하기 힘들고 복잡한 것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요건만 지켜주시면 어떤 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요인 첫 번째 큰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 그다음 두 번째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이 오지 않고서는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숟가락질 50년, 60년 동안 했지만 팔 굵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령 무거운 거 들면 몇 번만 들어도 팔이 커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몸에 자극이 올 정도의 강도가 되어야만 몸이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도라 함은 편하게 설명을 드려서 운동을 했더니 조금 땀이 좀 난다, 숨이 좀 찬다, 가슴이 조금 벌렁거린다 정도로 하시면 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